이제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필드에 나가기 전에 갖춰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아침 고요를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다이아몬드 스쿨, 저희 회사 최고직급자께서 만드신 다이아몬드 스쿨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꿈도 내가 설정했고 목표를 딱 설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이룰지 계획까지 짰는데 이제 필드에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삼심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심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삼심, 내가 필드로 나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심은요. 확신, 결단, 용기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확신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확신은요. 내가 믿는 만큼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필드에 딱 나갔는데 내가 자신감이 없어.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드러나요. 상대방이 딱 알아차립니다. 바로 아 나 이 사업 안 해. 너 왜 그 사업 하니? 너 돈은 잘 벌어?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최고의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필드로 나가기 전에 확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나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정말 내 미래를 책임져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강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뭔가가 좀 찝찝해. 이렇다면 여러분들 더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을 더 알아보시고 더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시는 단계가 필요해요. 확신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 뭐예요? 여러분들 회사의 최고 직급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이 시스템도요. 저희 회사 최고 직급자께서 만들어준 시스템이에요. 확신은요. 반복되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내가 알아보고 있어. 제품 몇 개 써봐.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확신을 가지시면 이런 단계를 가지시면서 매일매일 나는 정말 할 수 있어. 나는 미래를 정말 만들어갈 수 있어. 나는 최소 5월천 이상을 수입을 권리소득으로 얻는 그런 사업자가 될 거야. 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을 따면 이제 여러분들은 결단이 필요해요.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예전의 나와 결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으로 살아오면 여러분들께서는 기존하고 똑같은 삶밖에 살지 못할 거예요. 나를 완전히 리본델링 하셔야 돼요. 왜요? 여태까지는요. 제가 단단계 보상의 세계에서 살아왔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내가 사장이 되고 모든 것의 책임과 모든 것의 권한과 이런 것들이 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게으르고 우유부단 하면요.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 무조건 자신과 결별을 하셔야 돼요. 기존에 어이없던 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나와 반드시 결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공 습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면요. 많은 분들이 성공 습관을 익히게 됩니다. 왜? 내가 사장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이 습관을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는 이 습관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산화를 만들어갑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이 텐베이직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이 사업을 하는 동안 이 텐베이직스는 매일매일 진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돼요. 조금 귀찮다고 TV가 보고 싶어서, 뭐가 하고 싶어서 이래서 텐베이직스를 매일 안 하시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된다? 한계점에 도달하실 수밖에 없고, 기존 사업과는 별로 다른 삶이 아닐 거예요. 결단은요. 빨리 하시고요. 무조건 빨리 움직이십시오. 텐베이직스는 여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단계. 내가 결단까지 했어.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그 결단까지 하고 나를 바꿀 거야. 나는 리모델링 할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용기가 필요해요. 필드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거절을 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 다단계 형편이 어려워졌어? 막 이러면서. 이런 분들도 있고,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랑 전화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너무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들, 친구는요. 가까운 사람은요. 내가 어렵고 부탁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죠. 나의 진정한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소비자라도 한 명 해주고 내가 얘기했을 때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예요. 나머지는 다 어이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교체해버리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내 통마케팅 사업을 왜 해요? 다단계 보상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단계 보상. 내가 일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이 벌어다 주는 것들을 내가 보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최첨단 시스템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남의 시선 생각하지 마세요. 극복하세요. 무조건 여러분들 안전지대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었던 모든 내용들, 모든 삶은 바로 이 안전지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지대에 계속 속하시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기존 삶과 똑같은 삶을 살 거예요. 아니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죠?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다들 여쭤보면요.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다들 왜 평범하게 노력하시죠?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내가 일하겠다라고 용기를 딱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용기가 있으면 행운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경제적 자유독립, 시간적 자유독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세 가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노력해보겠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반드시 해내겠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해낸다면 여러분들 텐베직스 있죠? 텐베직스가 아니라 자유로운 6단계에서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그 다음에 정신적 자유를 다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자유로운 6단계 다이아몬드스쿨에서 3심, 여러분들 필드에 나가기 전에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이아몬드스쿨은 진행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4월 8일부터 저희 팀빌딩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강연으로 진행하고요. 지난 2월달과 3월달에 리더들 리크루팅 어떻게 하는 방법 이걸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팀빌딩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제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카톡으로 등록하셔서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입학 양식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